자 들어갈게요. 입지가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서부터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중심지 이론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네일리의 소매 인력이 그 순서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책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4페이지 가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게 있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지 이론이요.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전개합니다. 중심지 이론을 전개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심지하고 배후지는 달라요. 중심지는 뭐냐면 중심지는 우리가 점포가 있는 상업지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 상업지가 되는거죠. 상업지가 돼서 점포가 있는 곳.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상권이 배후지에요. 무슨지다 배우지. 상권은 배우지라고 얘기해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상권이라고 하죠. 상권. 그래서 여기는 고객이 존재하는 상권을 얘기합니다. 우리 학원이 중심지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배우지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중심지가 이 배우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죠. 우리 학원도 어떻게 됩니까. 상권 분석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학원을 여기 선택하셨지. 뭐 저기 서울의 종로나 강남 가지는 않겠죠. 그죠. 범위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동네 슈퍼를 차렸다. 갑돌이가. 그러면 현상 유지를 안해야되요. 현상 유지는 해야되요. 해야되죠. 최소한 와줘야 되는 인호수를. 이걸 따라해보세요.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라고 하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구치. 그래서 100명 정도 와줘야 현상 유지를 한대요. 우리가 왜 정상이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상이원 얻는. 그걸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100명을 더 와줘야 매출액이 또 올리겠죠. 그래서 그 상권에 대한 범위가. 이게 이제 재화의 도달 범위에요. 짜장면도 그냥입니까. 배달 거리가 있습니까. 거리가 있죠.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거죠. 재화의 도달 범위. 또는 우리가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최대한 거리인데요. 자 그럼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얘가 더 넓게 있어야지만 얘가 기업이 운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심지에 우리가 성립 조건. 자 중심지의 성립 조건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얘보다 그니까. 범위가 더 넓어야 됩니까. 넓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최소 요구치보다. 사규론에서 항상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되거든요. 최소 요구치가 얘 안에 있다는 건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 이거는 수요가 0.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가 1이 아니라 0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수요가 아예 없는 거다. 1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가 중심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고차 중심지가 있고. 중차가 있고. 저차가 있다. 소비자를 포섭하는데. 동네 슈퍼가 제일 가까워요.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면 중형마트가 있고요. 또 가게 되면 대형마트가 있죠. 이마트 같은. 그럼 대형마트가 더 가까워요. 더 멀어요. 멀지만 그냥입니까. 규모는 큽니까. 그죠. 많은 기능을 하죠. 그죠. 동네 슈퍼는 아이쇼핑이 가능합니까. 시식이 가능해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신고해요. 대형마트는 아이쇼핑도 하고 시식도 가능하죠. 한 끼를 다 때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더 가까워요. 더 멀어요. 멀죠.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 집 옆에는 시청이 가까워요. 동사무소가 가까워요. 좀 가면은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죠. 서울에는 시청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동사무소는 많죠. 동사무소가 수가 많으면서 이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형 수가 줄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대학교와 대학교 가는 고차가 더 멀고 저차 있기도 가깝죠. 그 다음 이제 어떻습니까. 저차는 중차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고차가 너무 끌어당김이 크기 때문에 분포도가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갑니다. 이것은 제가 체크를 하는 것만 하세요. 파란 색깔. 이것은 중심지로는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라는 공간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설명한 게 중심지의 형성과정. 찾으셨습니까. 만류 인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심지의 형성과정을 얘기했지 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지의 형성과정을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니까 거기에 중심지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ㄷ에 보시면 이제 그 도시의 분포를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중심지의 형성과정을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될 범위로 이제 거시적으로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럼 중심지는 기억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제가 각종 재화 서비스의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가 상권이죠. 거기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에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고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최소한의 공간 범위와 인구수라는 범위가 있죠. 근데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ㄴ의 최소 요구 범위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건 정상이웃만 얻습니다. 무슨 이웃만 얻는다? 정상이웃. 그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기를 나타내는 범위에요. 근데 뭐가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릴번에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아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수요가 1이었어요. 0이었어요. 0. 그럼 중심지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소입니까? 얘는 최대입니까? 최대.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요구치는 최소였죠. 얘는 최소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더 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가 기꺼이 통행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수요량이 수요가 1이에요. 0이에요. 0. 1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는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의미해요. 그럼 수요가 1인 지점이다? 0인 지점이다? 0. 이게 나왔다는 거죠. 이해가 갔나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별표.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최소유구치보다 뭐가 더 커야 되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유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거기 가시면 아까 중심지가 계층이 있는데 제가 고차가 있고 저차가 있고 중차가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차일수록 규모가 더 커요. 크죠? 그래서 밑에 파란색을 보시면 고차 중심지는 이보다 치수가 어떻습니까? 그 치수가 낮은 중차 저차 기능도 수행하죠? 그래서 고차가 이제 고차제와 저차를 다 모두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B 고차일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유구치가 가장 작겠어요? 더 크겠어요? 대형마트가 요구하는게 더 크겠죠? 중심지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고차가 상권의 범위가 좁아요? 더 넓어요? 넓죠? 근데 아까 어떻습니까? 시청이라는 것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어때요? 중심지수는 크다? 적다? 적고 점포의 밀도도 낮죠? 이것 따라서 고차가 거리가 더 멀겠고요. 저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차는 그랩니까? 동사무소나 초등학교는 아까 동네 슈퍼라고 했죠? 그럼 저차만 이제 판매하는 거죠. B에 가시면은 저차는 고차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유구치가 큽니까? 좀 작습니까? 작죠. 동네 슈퍼는 원하는게 좀 작잖아요. 그렇죠? 대형마트보다. 중심지 기능도 가장 작고 다양해요. 단순한 서비스에요. 단순한 서비스. 저차는 상권의 범위가 작고 중심지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동사무소나 동네 슈퍼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포의 밀도가 좀 높죠. 많으니까 주위에. 저차는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이해 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파란색과는 포섭 원리가 고차 배우지 안에 치수가 낮은 중심지들이 배우지와 해당 중심지 어떻게 분할, 포섭 되는지를 나타내는게 중심지 이론인데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거와 연결된게 넘겨보세요. 제가 좀 찾아 드릴게요. 페이지 20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3페이지 가시면은 허프의 중심지론이 나와요. 중심지론 어디 있냐면 거기에 동그라미 6번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허프는 이제 소비자의 개성을 강조하니까 여분이 저랑 소비자라면 가장 먼 곳을 선택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겠어요? 가까운 곳을 선택하겠죠? 체크하셨죠? 근데 얘는 이제 지금 고차에 대한 대형마트의 등장을 얘기를 못했으나 옛날에도 큰 데가 있었고 작은 데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현재 얘기한다면 이게 동네 슈퍼고 얘가 대형마트라는 얘기죠. 대형마트 자 그럼 볼게요. 한 300m 고차가 있으면 저 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형마트 가는 건 꺼마나 사는게 아니라 여러 물건을 사죠. 그래서 이걸 다목적 구매여행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다목적. 다목적 구매여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마트를 가면 꺼마나 사러 가요 카트를 끌어요. 물건을 담죠. 그러니까 여러 물건 사러 가려면 일루 간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다목적 구매여행을 위하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저 차를 선택한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건 크리스탈러 이론이에요. 허프 이론이에요. 허프 이론인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적당한 거리에 그냥입니까? 고차가 있다면 저 차를 그냥이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물건을 사니까 고차가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이 큽니까? 상품도 여러 종류가 판매하죠. 고객들은 고차로 간다는 얘기죠. 다목적 구매여행 이렇게 기출이 나왔었어요. 다목적 구매여행을 하려면 동네 슈퍼 가는게 나아요. 이마트 가는게 나아요. 이마트 가는게 낫죠. 맞나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남편분이 여보 이마트 가자. 어머 무식해. 다목적 구매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하셨죠? 이온 크리스탈러 에어 허프에요. 허프 이론이거든요. 허프는 소비자를 좀 강조했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아까 제가 만류 인력이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20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0페이지로 가시면 자 이제 200페이지로 가시면 내용이 달라요. 그냥입니까? 소매 인력입니까? 인력. 인력이 만류 인력이거든요. 아까는 중심지 형성 과정이지만 지금 끌어당기는 만류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 모형이죠. 중력 모형.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일리 있어요. 네일리. 네일리의 무슨 인력 법칙이죠? 소매 인력이에요. 그래서 계산은 이제 하지 마시고 이론을 먼저 잡으세요. 계산은 제가 3, 4월달에 해드릴 겁니다. 네일리의 무슨 인력? 소매 인력. 소매 인력. 끌어당기는 상권에는 그 인력이 있는데 자 얘는 딱 두 개의 도시만 갖고 따져요. 몇 개의 도시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딱 몇 개가 지금 A도시하고 B도시가 있죠? 찾으셨죠? 그래서 얘는 상권의 범위를 도시 단위로 가요. 그래서 A와 B도시만 본 거죠. 그럼 세 개예요. 딱 두 개만 본 거예요. 두 개.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C가 있고 C마을이 있거나 C가 있으면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가 인구가 많은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가겠죠? 딱 보세요.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여기가 4만명이고 당연히 여기가 1만명이면 그냥입니까? 큰 쪽으로 갑니까? 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인한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러면 얘는 거리가 그냥입니까? 거리가 가깝습니까?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이쪽으로 쏠리는 유인력이 크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한다면 여기가 3키로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이 상권 단위를 상권 단위를 도시 단위로 갔어요. 무슨 단위로 갔다? 도시. 근데 세 개 다 딱 두 개의 도시다. 두 개만 본 거죠.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결정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상거래의 흡입력이라는 게 나왔어요. 끌어당기는 힘은 자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더 유인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인구가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 인구에 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비례하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평지를 얘기해서 거리의 제곱이 가까워야 되죠? 커야 돼요? 이건 작아야 돼요? 얘와 얘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라는 거죠. 이게 작년에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가 돼요. 펜 들어보세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있어요? 파란 색깔. 2번. 그냥입니까? 뉴턴의 만류인력법칙입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두 도시의 상거래의 흡입력은 두 도시의 그냥이야 인구수의 비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게 바뀌어 나왔어요. 체크하세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얘기하겠는데 5번에 대한 건 뭐냐면 어떻습니까? 상권의 분기점 상권의 경계를 얘기하는데 상권의 경계 지점은 이 경계 지점을 따라 봐요. 분기점 분기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A가 4만명이고 B가 4만명이면 그냥입니까? 끌어당김임이 같습니까? 끌어당김임이 같은 지점이 분기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이해가시겠죠? 끌어당김임이 똑같으니까 딱 중앙에 오겠죠? 50%, 50%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100명 있으면 여기 50명 가고 50명 가죠? 근데 얘가 뭘 발견했냐면 만약에 A가 4만명이고 B가 1만명이면 끌어당김임이 A가 더 강하죠?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 끌어당김임이 같은 지점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희한한게 멀어도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권의 분기점이 오히려 작은 쪽에 가까워요.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그럼 어떻습니까? 50대 50 똑같은 거거든요. 50대 50이 이 가는 구매 영향이 똑같은 것이 그냥이다. 작은 쪽에 가깝다. 그럼 여기가 100명 있으면 여기가 50명 50명 간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키포인트가 작은 쪽에 가깝다. 가볼게요. 거기 파란 색깔이 있어요? 그럼 A도시와 B도시가 자 A도시가 B도시보다 크다고 했죠? 얘기해 봐요. 그럼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그럼 상권의 경계점은 작은 도시에 가깝다는 얘기에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컨버스가 있어요. 컨버스. 무슨 버스? 수정 소매 인력인데 분기점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는 뭘 얘기했냐면 자, 봐. 얘는 상권의 경계 지점을 처음으로 구분했습니다. 처음으로 구분했고 자, 우리가 자, 두 번째 이제 컨버스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분기점 모형은 뭐냐면 자, 가볼게요. 자, 이 네일리는 그냥입니까? 그냥 구분만 했습니까? 구분만 했죠? 구분만 했죠? 거리를 안 대었다는 얘기죠? 거리를 쟀어요? 구분만 했어요? 구분만 한 거예요. 맞나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 거리가 안 구분만 하겠어요?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죠? 이 거리의 공식을 만들어 납니다. 그럼 얘는 구분만 했나요? 공식을 만들어 냈나요? 그 위치를 잰 거죠. 이해 갔어? 그럼 이제 학교 다닐 때 컨버스 알아요? 그냥 그냥 재는 거야. 그럼 컴파스나 컨버스나 비슷하지? 비슷하고 해요. 얘는 구분했어요? 쟀어요? 쟀 위치를 구했어요. 내가 하란 대로만 해. 파란 색깔 있어? 그럼 얘는 그냥 그냥 쟀어.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얘는 구분한 게 아니라 그 거리를 잰 거죠.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수정 보완해서 경쟁관계 두 점포에 영향력이 균등하다는 게 있죠? 딱 보세요. 50대 50. 그러다 한 기능이 같은 지점이거든요. 맞나요? 그 상권의 분기점을 구분했나요? 그 거리를 구했나요? 그래서 밑에 그 공식을 만들어 낼자는 컨버스라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죠? 계산은 나중에 할 겁니다. 넘겨볼게요. 이제 마지막 허프입니다. 허프의 무슨 모형이죠? 확률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가장 먼저 나오는 애가 네일리였죠? 네일리가 그냥입니까? 인력입니까? 인력 그러면 물체끼는 끌어당김임이 있죠? 얘 이론을 따왔는데 얘를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크리스탈론은 그냥입니까? 중심지의 형성가정이었습니까? 형성가정인데 얘네들은 다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은 따 보세요. 인력 끌어당김 힘이 있죠? 허프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일리가 이론이 맞는데 자 얘기해 보세요. 허프의 무슨 이론이죠? 확률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허프 얘를 비판합니다. 야 너 너 얘기는 맞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핵심 포인트는 얘는요 그냥입니까? 두 개만 얘기했습니까? 그럼 하나가 더 될 수 있잖아. 별로 궁금한 것 같지가 않아.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두 개만 봤어. 두 개만 봤지 세 개까지 안 봤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도시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결정론 쪽이에요. 확률론 쪽이에요. 확률. 그럼 확률에 히읍 들어가죠? 허프에 히읍 들어가죠? 많이 힘드시니까 지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허프 치우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소도시인데 그럼 대도시 안에 쟤는 지금 그냥 딱 두 개만 봤어요. 두 개만 된다. 세 개가 될 수 있다.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두 개?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될 수 있다. 다수가 될 수 있다. 다수가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인구 단위로 가 아니라 도시 단위가 아니라 점포 단위로 갔어요. 무슨 단위로 갔다? 점포. 그래서 네 이론은 맞아. 대도시 안에 점포들이 여러 개 있지 않니? 두 개 있지 않니? 여러 개가 될 수 있어. 여러 개가 경쟁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갔어요. 그래서 얘는 상권의 단위를 상권의 단위를 점포 단위로 갑니다. 무슨 단위로 갑니다? 점포. 점포. 도시가 아니라 점포의 면적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크게 다르겠죠? 맞나요? 그러면서 얘는 아까 상거래의 흡입력은 자 아까 쟤는 그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인구죠. 도시니까.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인구를 이제 크기라고 하는데 얘는 그장이에요. 점포로 갔어요. 그럼 점포는 그장입니까? 매장 면적이 있습니까? 매장 면적으로 끌어당김이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인구로 봤다. 매장 면적으로 봤다. 면적으로 보고요.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반비례하겠어요? 비례하겠어요? 비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봐요. 얘는 자연적인 장애 요인을 전혀 생각 못 한 거죠. 자 이거 가까우니까 여기로 가겠죠? 산이 있으면 갑니까? 가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강이 있으면 헤엄쳐서 가? 장난하니? 그럼 이건 그냥이야. 가기가 힘들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아까 거리에 얘는 그냥 했어요. 이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평지라는 걸 가정합니다. 모든 거리가. 근데 평지가 되어 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이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그걸 이제 비판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마찰계수.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마찰계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건너가기가 힘들면 마찰계수가 높아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건 거리로 잰 겁니까? 시간적 거리입니까? 시간거리로 얘기해요. 마찰계수를 얘기해요. 무슨 계수? 마찰계수. 이해 가셨어? 그럼 얘는 두 개야. 다수야. 마찰계수. 그렇죠? 우리가 고객이 100명 있는데 마트가 대형마트가 하나야. 여러 개 생겨. 홈플러스가 생겨서 얘가 다 먹다가 어머. 롯데마트가 생겼네. 그냥이야. 매출이 줄어들어. 줄어들죠? 별로 안 궁금한 거 같아. 줄어들죠? 한사가 더 생기면 더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가 생겨버리니까 얘 매출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얘의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니? 그래서 딱 보세요. 확률. 50% 그 확률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점유율은 그러면 우리가 흡입력이라는 게 있었죠.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이 필요합니까? 거리의 마찰계수 중에 반비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각각 그냥입니까? 유인력이 나옵니까? 나오죠. 그럼 얘가 50 나왔고 얘가 30 나왔고 얘가 20 나왔어.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어려워요? 100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홈플러스가 50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50%가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50%한테 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두 개입니까? 다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얘는 제곱이에요. 마찰계수예요. 자연적 장애요인이 있으니. 맞나요? 얘는 도시 단위로 갔어요. 점포 단위로 갔어요. 인구로 봤어요. 매장 면적으로 봤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점포들이 많이 생길수록 점유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어. 그래서 이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허프 찍으셔야 돼요. 안 찍겠어요? 그 다음에 분기점이 안 돼요? 분기점? 다 보세요. 분기점. 어디 있지? 일단. 분기점 나오면 누구 찍어? 컨버스 찍어. 분기점에 ㅂ 들어갔죠? 누구 찍어? 컨버스 찍으시면 돼요. 다시 갈게.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네. 어디 알았지? 분기점 나오면. 컨버스 이렇게 찍고. 근데 야매는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네. 따라서 인력. 네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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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할 수 있겠죠? 형태가 안 좋아. 자 갑니다. 확률 있어요? 네.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허프. 허프. 확률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네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은 몇 개만 봤죠? 두 개만 본거죠? 아 공부했잖아. 근데 허프는 두 개야. 다수야. 다수의 점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대도시 안에. 이해갔나?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확률 모형을 제시한거죠. 그럼 3번. 그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점포 면적의 그냥이야. 비례. 점포와 거리와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경쟁 점포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지만 얘가 끌어당김이 크겠죠?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5번에 가시면. 허프의 확률모형은 어때요? 상업입지를 측정하는데 흔히 쓰이며 한 지역의 상점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따라오세요. 50% 홈플러스가 50%를 갖죠? 그렇게 간단한 얘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산은 지금 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 하고요. 입지는 제가 찍어 드릴게요. 넘겨보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찍겠습니다. 넘겨보시면. 페이지 가시면 20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아까 상권이라는게 있었죠? 배우지거든요. 상권의 개념. 상권이 있어요? 상권이란 대상점포의 곡을 흡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소비자의 숫자가 존재하는 권형이에요. 따라오세요. 배우지. 배우지가 상권이에요. 그렇죠? 그럼 니은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권의 규모는 상품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지죠. 달라지고. 상권의 범위도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겠어요? 유동적으로 변하겠어요? 변하고. 그러면 디귿. 상권은 고객의 사회적 경제 수준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지역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래야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점포의 면적과 상권의 범위는 비례하죠? 면적이 클수록 상권이 더 큰 거죠. 그런가? 근데 미초천지에. 구매빈도와 상권의 범위는 반비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구매빈도와 상권의 규모에요. 우리가 아까 대형마트가 규모가 더 큽니까? 그죠? 동네 슈퍼보다. 얘기 좀 해봐요. 동네 슈퍼는 규모가 작죠? 네. 근데 이게 어디를 많이 자주 이용하냐가 문제에요. 알았어요. 상권의 규모가 적잖아요. 근데 동네 슈퍼는 그냥입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많이 이용하는데 대형마트는 거의 빈도가 작다는 얘기에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규모와 이 국내 빈도는 같다. 반비례다? 반비례. 발표 쳐요 빨리. 국내 빈도와 상권의 범위는 어떻다? 반비례라는 거죠. 반대로 간다는 얘기에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게 나왔어요. 최근에. 그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밑에 가시면 ㄷ에 상권의 핵정 방법이라는 게 있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공간독점, 시장 침투, 분산시장이라는 게 있죠? 분산시장이 딱 한번 나왔었는데.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독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공간독점. 독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땡이나 땡. 쳤어요? 요즘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면 다 닭집채리거나 편의점채리죠 난리났어요 거리제한을 둬요 요새 뭘 둔다? 그럼 편의점도 거리제한을 안 둔다? 둔다? GS끼리는 좀 거리제한을 둔다는 거야 그럼 관심 좀 가져 그냥이야 독점이야 그냥이야 거리제한을 둬 거리제한을 둔다는 거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제한이랑 면허를 이제 취득하게끔 독점을 시키는 거죠 체크하고 있나? 편의품이 편의점이야 그치? 체인점 같은 거 근데 시장 침투라는 게 있죠? 침투 있어요? 침투에다 동원을 쳐야 돼요 침투 자 근데 명동에 나가게 되면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같은 거는 상권이 중첩돼 있습니까? 중첩돼 있죠 상권 중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서로 경쟁을 이제 심하기 때문에 서로 중첩을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요런 게 나오면 침투입니다 이게 거의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같은 거 분산시장이라는 게 있죠 이게 한번 나왔는데 분산에다 동그라미 쳐 보세요 분산시장 적금법 동그라미 쳤나요? 분산시켜라 그럼 고가나 전문품 파는 데는 매우 전문화 된 거죠 특정계층에 판매한다는 것은 상권이 연속되어 연속되지 못해요 분산시켜서 다른 층으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특정계층 특정계층이나 우리가 전문화 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수요가 나오면 이건 그냥 분산이야 분산이죠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 만약에 거리 제한이나 면허를 둔다는 것은 그냥 독점이야 상권이 중첩돼 있으면 침투 그 다음에 어떻게 연속되지 않고 전문화 된 상품을 특정계층이 판매하면 분산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나왔는데 그냥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따로써 독침 그냥 그냥 분산시키는 거죠 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09호 안 먹히면 그냥 가는 게 나아요 가고 좀 해봤는데 나도 웃어서 그지? 따지마 독침 분산 이렇게 새가 있다면서 가져가시고 209페이지로 가보세요 209페이지로 가시면 가시면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소재 위치라는 게 있죠 이걸 별표로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제 학계론강사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라 왜 그래 또 출제원에 자격이 있는데 제가 출제하게 되면 강의를 못 해요 근데 제가 민간 자격증을 출제하면서 출제원을 하고 많이 내는 게 이해해요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객관식이 딱 좋거든요 별표 쳤어? 소재 위치라고 돼 있죠? 딱 좋아요 이게 소재 위치가 집심이라는 게 있죠? 집심은 아까 집은 똥집 아시죠? 똥집이 뭐야? 야매만 하러? 동점은 집적이잖아요 모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모인다 자 심은 도심이 뭐예요? 어디에 모인다? 도심의 중심지에 모일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백화점이라는 게 있나요? 백화점 백화점은 외곽에 있어야 돼요 도심에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되고 백화점이나 우리가 보석점은 기금속점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제라는 단어 있나요? 집제 집은 모인다는 거죠? 이슬제 자를 썼는데 동일 업종끼리 뭐예요? 동점 업종끼리 자 그럼 어디 가게 되면 유명한 가구단지 있죠? 가구점이나 우리가 공구상 같은 걸 얘기해요 공구상 그럼 이건 동점 업종끼리 흩어질수록 좋아요 모여일수록 좋아요 그럼 밑에 가시면 가구점이나 공구상가라는 게 있죠? 그럼 체크하시고 넘겨볼게요 산재라는 게 있나요? 아까 분산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냥 흩어져 흩어진다는 거야 흩어질 산자 그럼 얘는 동점 업종끼리 모여 있는 게 나 흩어지는 게 나 흩어지는 게 나죠? 그렇죠? 그래서 비해 보시면 자파점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파점 찾으셨나? 자파점은 흩어져 있는 게 좋죠 여러 개 판매하니까 그 다음에 뭐 잘 나오냐면 세탁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세탁소 찾으셨어? 세탁소도 모여 있어야 돼? 흩어져야 돼?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탁소가 다리미 하다가 옆집이 신장기업을 했어 그럼 다리미 하다가 그냥 다리미 갖고 나가서 지져 지져 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이발소는 뭐 갖고 나가? 머리 깎다가 그치? 발 깎아서 보지 무기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집재야 산재야 산재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부적이라는 것은 국부적 집중성은 국지적 국지적으로는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죠 얘도 동일업적기는 맞아요 근데 동일업적기는 맞는데 아까 도심에 모이는 건 집심이었죠 근데 국부적으로 외곽으로 나가서 그 지역에 모여 있다는 건데 뭐냐면 농기구점은 농사진때 쓰는 거예요 그럼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되고 어구점은 물고기 잡는 거거든요 그럼 어구점은 그 다음이니까 어촌에 있어야 됩니까 어촌에 그 지역으로 가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국부적 중심지라고 나오니까 이거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페이지 가보세요 209페이지 가시면 집심은 그 장이에요 도심에 모여 있어요 그럼 얘는 같은 업종끼리 모이는 건 아니죠 그런가요 근데 집재는 그 장입니까 동종업종끼리 모이는 겁니까 모이는 거고 다 모이는데 딱 하나만 흩어져요 그게 무슨 성이죠 산재성 동종업종끼리 흩어진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국부적 집중성도 동업종이 맞는데 이거는 도심에 있어요 외곽에 모이는 거에요 외곽에 모이는 거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구매 습관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 보세요 구매 습관 구매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구매 습관 편의품점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저차 중심지 입지하죠 좀 분포된 산재성 점포가 많고요 싸니까 구매 결정이 신속하고 재화의 가격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전문하고 선매라는 게 있죠 묶어 보세요 선매품점이 이 선자가 고를 선자에요 그냥 사요 고르면서 사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찾으냐면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고요 비교 구매고 그 다음에 전문품점은 명품 같은 거에요 명품 같은 거는 멀리서도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해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자 선매 갑니다 선매는 그대입니까 비교를 찾아야 됩니까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단어가 있나요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것은 전문이에요 선매에요 선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집재성 점포에 해당하며 전자제품이나 의류 이런 것들 얘기하고 비교적 가격 수준이나 이윤율은 전문품보다 낮죠 전문품은 파란색깔 여기는 비교해서 구매하는게 아니라 구매해야 노력을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런게 나오면 전문이라는 거죠 그럼 가격 수준이 높고 높으니까 구매 결정이 신중해야 되며 구매비는 좀 낮겠죠 보통 그냥입니까 좀 도심 고차에 있습니까 멀어도 가죠 집심 점포가 있고 고급이라든지 명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이윤율은 높죠 여기까지 가셨죠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212페이지로 가시면 양가로 9번을 한번 가보세요 9번을 가시면은 매장용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쇼핑센터나 백화점 같은 걸 얘기해요 이마트가 그냥입니까 매출액을 올려야 됩니까 가능 매상구 추계방법 이라는게 있죠 여기 이제 한번 딱 나왔었는데 예전에 비율법이라는게 있죠 그래서 가능 매상구 추계방법이에요 이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냥입니까 매출액을 올려야 됩니까 올려야 되죠 그래서 가능 매상구 상업용 부동산의 가능 매상구 추계방법인데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첫번째 비율법이라는게 있나요 따라하세요 비율법 그럼 몇 퍼센트냐는 비율로 따지겠죠 비율법 간단히 가세요 주관적인데 굉장히 이마트가 있으면 아까 상권이 없어요 상권 범위가 있어요 다른데 다 커버하는건 아니죠 이 지역의 소득이 낮아야 되요 소득이 높아야 되요 높아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100억이라고 한다면 이걸 다 먹는건 아니죠 이걸 우리가 지출 가능금액에 따라서 생출법에 따라서 만약에 10% 먹는다 그럼 10억을 먹는거에요 따라 보세요 10% 비율이란거에요 무슨 법이다 비율법 찾으셨어요 객관적이에요 좀 주관이에요 주관 거래가능지역을 책정해서 1인당 주민의 소득을 처리해서 지출가능을 추기해서 매출액을 구하는 것은 무슨 법이다 비율법 이해하셨습니까 오른쪽 가시면 유추법이라는게 있나요 유추법은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마트라면 내가 대상점포고 대상점포고 이 홈프로스는 나랑 똑같은 유사점포에요 그럼 요즘은 대기업들은 아니니까 매출액이 공개가 됩니까 공개가 될 수 있죠 얘기 좀 해봐요 얘가 매출액이 1년에 한 500억 번다 그럼 나도 벌 수 있는거에요 그럼 그냥 유추해내 그래서 유추법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같은 회사의 다른 점포의 유사사람점포를 이용해서 내외상고를 추기하는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유추해냈다 내가 구한거에요 사례해서 가져온거에요 가져온거고 이해가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력 모용이라는게 있나요 자 아까 허프 기억나시죠 허프는 그냥입니까 매장이 여러개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죠 내가 홈플러스라면 내 매장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만류인력을 따진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류인력 매출액을 구하는거는 허프이론을 갖고 다수의 점포로 경쟁업자가 입체해서 가능매상고를 확률적으로 본거죠 아까 확률 기억나시죠 그런데 개별 점포의 실제 매상고와 이론쪽이 안맞을 수도 있어요 또 수정하는 또 수정 이미지 개수를 이용한다는건데 참고하시고요 회기모용이라는게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기모용을 좀 찍어요 무슨 모용 보통 요새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보통 회기모용이라는게 통계를 돌리거든요 제가 이제 SSM이라는 박사논문을 썼는데 자 우리가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 독립변수 독립변수라고 하구요 영향을 받는게 종석변수 이걸 알고싶거든요 그죠 그냥입니까 매출액을 알고싶습니까 그래서 종석변수에 대한 매출액을 알고싶어요 매출액을 많이 올리려면 이 지역에 그냥이야 인구가 많아야 돼 소득수준도 높아야 되죠 요런 요인 갖고 원인 결과를 따지는거에요 지금 회기모용 보이있어요 매상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무슨 변수 세번째 대상점퍼의 가능매소가 무슨 변수 종석변수죠 찾으셨죠 그쪽을 따지는 것은 그냥 회기모용이다 이렇게 하고 5번의 체크레스트는 규모가 큽니까 규모가 좀 작은입니까 작은 예비적인 분석이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되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공허입지론이라는게 있나요 공허입지론은 출제빈도가 높지 않아요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가는데 215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베버이론이 있죠 여기다 베버 쳐보세요 베버이론이라서 거의 출제가 돼요 그럼 베버는 최소비용이론이라는게 있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적게 들어가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가지고 가시는데 자 베버가 주장했어요 2차산업입니다 자 공허입지론이에요 그래서 베버께서는 비용을 최대 최소 비용을 줄이자는 거죠 최소비용이론 최소비용이론 최소비용이론을 주장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튜닝이론 아시죠 튜닝이론은 무슨 비를 강조했죠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그럼 얘도 수송비를 제일 강조합니다 뭘 제일 강조한다 수송비 그럼 수송비용이 많아야 돼요 비용이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공장을 잡고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저인금 쪽으로 가는게 그냥입니까 인건비가 중요합니까 노동비가 중요하죠 노동비도 적어야 되고 보통 노동비가 나왔지만 인건비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공장끼리 모여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여기 아파트용 공장 아세요 그냥입니까 공장끼리 모여 있습니까 집적이거든요 집적이거든요 집적력은 집적이익을 나타내는 거죠 이익은 적어야 돼요 이익은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수송비라는 것은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가 무게가 무거워야 돼요 무게가 가벼워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곱해서 최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기해 봐요 무슨 비를 제일 강조했다 그 다음에 무슨 비다 인건비 그 다음에 마지막 지적이익이죠 그런데 수송비와 인건비는 그냥입니까 최소가 맞습니까 그런데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게 나왔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파란 색깔 얘는 비용 항목을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비 수송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 해보시면 수송비와 최소고 노동비도 최소죠 집적이익은 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만 보세요 다 쓸데없어요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럼 어디가 중요해요 나랑 따라오셔서 일단은 확인 예제를 한번 볼게요 확인 예제를 보시면 확인 예제에 4번이 틀렸거든요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4번이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수는 맞죠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이 순서가 맞아야 돼요 무슨 비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갈게요 수송비와 인건비는 줄여야 되죠 근데 집적이익은요 최대가 돼서 그게 틀린 거예요 얘기 좀 해 봐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순서를 바꿔 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적이익 순으로 가셔야 돼요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 수송비거든요 맞습니까 다시 갈게요 무슨 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집형은 바뀝니다 얘는요 그냥 비용을 줄이려고 해요 줄이려고 했어요 짠돌이에요 자기 집은 그냥 월세 넣어서 월세 받아먹고 다른 집에 얹혀 살아요 그게 아닙니까? 다른 집에 얹혀 삽니까? 어 그게 수인이네 집이에요 누구다? 수인이네 집 이렇게 수인이네 집 안 먹힌다 시작 수가 뭐예요? 인위 인건비 인건비 집적의 순서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집적서부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됩니다 그래서 수인이네 집을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잘하세요 네 어디 집에 얹혀 살아요? 수인이네 집 야매만 하면 안 돼요 수가 뭐예요? 날 봐야 수가 인위 집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수인이네 집만 알면 안 되는 거야 언니 수인이네 집이 뭐야? 수인이네 집에 얹혀 산대 몰라요 그래 야매는 야매일 뿐 그 내용을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디 집에 얹혀 살아요? 네 최소 집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집적이 아시겠죠? 그죠? 이것만 가져가세요 다른 거 다 쓸데없어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찍어준다면 217페이지 가시면 밑에 산업별 입지 유형의 원료지향이라는 게 있죠 이걸 한번 보세요 무슨 지향형?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왔다 갔다 힘드니까 그냥 박스가 하나 있죠 그 박스로 제가 정리를 할 거예요 무슨 지향형과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뭐 한 15일도 나오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는데 지금 벌써 30페이지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건데 또 기출이 됐으니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 그 다음에 이 저자가 따라해 보세요 핵심 콕콕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그지? 어 자 그럼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을 바꿔 내겠어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을 바꿔 내겠죠 맞죠? 이건 따라해 보세요 수송비 지향 수송비 쪽을 아껴서 가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비를? 수송비 쪽으로 지향하자는 거 수송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그렇죠 갑니다 들어가세요 제품을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원료가 필요합니까? 원료 맞아요 그럼 그 원료만 나는 산지가 있다는 거죠 광물 자원이 나오는 원료 산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는 곳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음은 그게 시장 시장은 원료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지로 간다는 것은 소비지 소비자가 있는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따라해보세요 제품 원료가 들어갔죠? 그럼 원료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장이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공장이 원료를 끌어오면 그냥이야 원료 수송비가 들어가 그럼 제품을 만드네 그렇지 그럼 이걸 나르면 제품 수송비가 들어가네 근데 이제 우리 원료라는 자체가 두 가지 원료가 있어요 원료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국지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지역만 나는 원료예요 국지가 편제되어 있다는 거죠 편제 원료 그럼 우리가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이 지역만 나겠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가서 공장을 하는게 수송비를 좀 절약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보편이라는 것은 보편 원료는 물이나 공기예요 그럼 물과 공기는 그 대입니까?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있는 것도 그 대입니까? 물과 공기가 있습니까? 있으면 수송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하자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갈게요 그럼 이제 갈게요 장수 돌침대 알아요? 별이 몇 개? 그건 잘하러? 그럼 돌침대는 그냥이야 돌이 무거워 원석이 무거워요 맞아요? 그럼 침대가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그럼 어느 쪽에 있는게 낫까요? 원료지에 있는게 낫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맥주 있죠 맥주 맥주 땡기세요? 땡기면 어떡하나 큰일났네 낯선 먹을려고 그럼 맥주가 물과 공기가 들어갔죠 병이니까 제품이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국지가 보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장수 돌침대하고 돌 원석하고 보리 중에서 어떤게 더 무겁죠? 돌이 무거워요 보리는 가볍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 보리가 나는 지역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가벼우니까 이쪽에 있을 테니까 끌어오라는 얘기죠 이해 알았습니까? 어 되셨어요 어 그게 이제 기초성상식이야 그럼 갈게 자 그러면은 자 월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지라는건 그냥입니까 그 지역만 납니까 편제죠 편제 얘기해 봐요 그럼 편제니까 요거는 그냥입니까 원료지가 났습니까 원료지장이 났을거라는 얘기에요 그런가요 원료지 원료지가 났고 근데 아까 보편은 그냥입니까 물과 공기는 아무데나 구할 수 있죠 그럼 어디로 가는게 낫다 시장으로 가는게 낫다는거죠 수송비가 안들어가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자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게 중량 증가와 감소인데 아까 장수 돌침대는 그냥이요 돌이 무거워요 원료가 많이 무겁죠 원료중량이 많이 들어간다는거에요 그럼 그냥입니까 원료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나중에 제품이 만들어지죠 그럼 제품이 가벼워진다는거죠 그럼 이 중량이 점점 그냥입니까 중량이 감소를 합니까 그래서 중량감소산업이라고 얘기해요 중량감소 중량감소산업이라고 하고 자 아까 맥주 같은 경우는 병이 무겁죠 제품이 무겁다는거에요 물과 공기는 아무데나 구할 수 있죠 그럼 그냥이에요 원료는 가벼워요 가볍죠 그렇죠 제품이 무거워요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자 보세요 자 이리로 갈수록 그냥이요 중량이 증가해요 증가하죠 그래서 중량증가산업이라고 얘기하는거에요 맞나요 이렇게 그럼 중량증가산업이고 그 다음에 자 부패하기가 쉬운 원료 꽁치통조림 같은거는 꽁치가 그냥이요 상하기가 쉬워요 그럼 꽁치를 바로 잡아다가 통제를 만드는거에요 맞나요 꽁치통조림 그런데 빵이나 두부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요 자체가 제품입니까 제품이죠 얘기해봐요 그럼 이건 부패하기 쉬운 원료에요 제품이에요 제품은 상하기가 쉬우니까 소비자 근처에 있어야 하는거에요 이해하셨죠 지금 박스 보고 계셔요 자 그럼 원료지향형은 그럽니까 원료중량이 무겁습니까 중량이 감소하죠 국지원료 많이 사용하고 원료지수는 보지 마세요 아직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에요 원료에요 거기 밑에 통조림 있죠 이러고 시장은 원료가 무겁습니까 제품이 무겁습니까 그럼 점점 중량이 증가하는거죠 그럼 편제입니까 보편입니까 보편이고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빵이나 두부를 적어놓으세요 빵과 두부는 그냥이요 상하기가 쉬워요 그럼 수도권은 그렇죠 우리가 소비지가 있는 쪽이 있는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집적이라는 것은 그냥 있어요 아까 모여있는거에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타이어와 유리 만드는 데가 모여있어야 되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봅니다 집적지향은 수송비 비중이 크다 수송비 비중은 적다 적고 기술연관성이 높은 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키포인트에요 그럼 얘네끼리 그냥 있어요 서로 모여있어야 돼요 특정지역에 이런거 나오면 이건 그냥이야 집적이야 집적 중간지향이라는게 있나요 자 중간지향은 자 우리가 자 지금 옆에 앉아계신게 이제 책상이라면 원목을 수입해요 배로 그럼 수입해서 막 고속도로 달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통비가 더 들어갈 수 있죠 일단 보세요 중간지점 그럼 배로 왔다가 자동차로 갈아탑니까 운송수선이 바뀌어요 그럼 중간지점은 원료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중간 수송수산이 바뀐다고 나오죠 수송수산이 바뀌면 무조건 중간지점을 찍으셔야 돼요 적한지점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노동지향까지 보세요 자유입지는 안나옵니다 노동지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공장을 중국으로 하는게 개념입니까 노동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저임금직으로 가는거죠 그런가요 그럼 생산비중에서 무슨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거에요 노동비죠 노동비 그렇죠 그래서 미숙용공이 많이 사용하는 의류나 신발재료법은 이런것들 저임금직으로 가는게 노동지향이다 노동지향으로 가는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학인예제 문제 밑에 틀린게 2번이 틀렸는데 2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2번 자 보표는 어디가 있어야 되죠 시장에 가있는게 낫잖아요 얘기 좀 해봐 물과 공기라고 적어 보표는 물과 공기는 소비지향이 있는 곳도 나는거지 그 원료지향으로 가야하는데 시장지향이 선호되 시장이죠 중량 감소가 원료가 맞죠 아시겠죠 용도수준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얘가 조금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1분만 저한테 주시면 자 볼게요 배분은 그냥입니까 최소 비용입니까 어 그럼 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가장 강조한게 무슨 비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적이익 이 순서가 바뀌면 안돼요 그럼 어디에 얹혀 살아요 수인의 집에 근데 수송비와 노동인건비는 그냥이다 최소다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는거죠 얘기 좀 해요 나 봐요 국지라는건 그냥입니까 그 지역으로 편지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되요 원료산지로 가는게 낫죠 맞나요 좀 전에 기출에 보편이 있었죠 그럼 어디로 가는게 낫나요 시장에 대한 소비자가 낫다는거죠 맞나요 자 원료산지는 그냥입니까 원료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럼 중량이 점점 감소한다는거죠 그렇죠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에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에요 원료가 되고 시장은 뭐가 무겁죠 제품이 무거워요 그럼 중량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부패하기 쉬운 개량이 다 제품이다 제품이라는거죠 요렇게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 입지는 그렇게만까지 보세요 보시고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정체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정체 파트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